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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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현대 산타페 CM 4WD MLX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1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28,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루프렉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분넥도 쭉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에 지금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해주시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79로 8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쭉 보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해주시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7.88로 1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매트 밑에 보면은 사멸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휠 네 쪽 다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2만 8,082km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면은 크로스 컨트롤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결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오토 에어컨 입구 1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2열에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되고요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쭉 보면은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은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면 스피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산타페 CM4WD MLX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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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